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은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성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워싱턴 정치 전문가 콜공 선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미국 대선이 진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꽤 눈길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트럼프, 바이든 전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 경합주별로 여론조사를 따로 돌렸던데 그 결과부터 우선 좀 전해주시죠. 결과로는 바이든한테는 좀 불리한 결과였죠. 경합주마다 트럼프한테 지는 걸로 나와있어가지고 다들 좀 깜짝 놀랐고 민주당 내에서는 더더욱 좀 큰 쇼크였죠. 그 숫자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경합주 여론조사가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48대, 45 이런 여론조사보다 왜 의미가 있는지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국은 우선 연방제라서 선거가 그래서 거의 모든 40개 정도 주는 벌써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민주냐 공화당이냐가 사실상 정해져 있다. 그렇죠. 8개 주 정도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후보가 그 주를 먹냐에 따라서 거의 판세를 보이고 득표율보다는 그 경합주 누가 이기냐에 따라 승부를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득표율보다는 경합주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숫자를 좀 살펴보죠. 우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주죠. 네바다주는 52대 41유 차이가 꽤 크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주, 애틀란타가 있는 주인데 49대 43,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니아까지 트럼프가 4에서 10% 정도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요. 위스콘신주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2%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민주당 전문가들하고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면요. 큰 의미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 3,662명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RV, registered voter, 등록된 유권자들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시다시피 주마다 다르지만 운전면허증만 받아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꼭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고 투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RV, registered voter로 나오는 여론조사는 LV보다는 더 조금 수준을 낮게 봐요. LV는 likely vote, 확률이 높은. 적극 투표층. 지난 5개 선거에 4개 정도 하면 LV로 쳐주니까 3,662명의 LV가 나오면요. 그건 진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거는 3,662명이 RV로 나와가지고 registered voter로 나와가지고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RV라는 것이 이제 그 LV에 비해서는 확률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마냥 에이 저거 정확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 말하는 바에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아직 공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1년 앞두고. 백악관은 어느 정도 공화당 지금 내부 경선에서 공화당 사람들끼리 쳐박고 싸우면서 트럼프를 공격하겠지 하면서 조금 거리를 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백악관은 아직도 재선을 앞두고 그 정치 자금을 안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서 그게 공격하자마자 숫자가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별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당원들은.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우리나라 선거는 굉장히 공표가 엄격하게 돼 있어서 표준오차라는 걸 공개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는데 표준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3.6%까지는 사실은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고 한 미스콘신 같은 경우에 지금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겼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한국 같으면 이겼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차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주는 최소 4%포인트 차이가 나서 이것은 박빙 우세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폴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민주당 안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또 이번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하나 재미있는 게 경합주 여섯 곳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각 정책별로 어떤 사안별로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밀렸어요. 특히나 경제는 지금 굉장히 연착륙하고 있다고 해서 선전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경제 정책은 트럼프가 더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바이든 쪽에서는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이름까지도 붙여줬잖아요. 바이든어믹스라고. 자기가 사실 추진한 정책이 미국 경제를 살렸다. 경제가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GDP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은 4.9. 실업률은 3.9.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3.2. 어떻게 보면 재선을 앞두고 그런 경제 숫자는 태어웬, 순풍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여론조사 보면 알다시피 유권자들은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백악관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 중 하나가 켄터키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켄터키에서는 좀 유일하게 공화당 주지만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재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이드노맥스를 선전을 많이 하면서 바이든 이름만 안 썼어요. 야, 너네 경제 너무 좋지 않냐. 이런 인프라 투자하고 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바이든 이름만 빼면서 바이든 정책은 다 설명해 유권자들은 다 설명하고 경제가 이렇게 좋다. 야, 지금 기름값이 갤런당 3불 34 얼마나 좋냐. 다 설명하면서 바이든 이름만 뺐어요. 마치 주지사금을 잘한 것처럼. 그랬더니 먹힌 거예요? 먹혔어요. 재선을 쉽게 되더라고요. 그거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너무 보고하기 쉽지 않고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추진한 정책, 법안들이 잘 먹혀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자기 이름만 붙이면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은데 이름만 빼면 공화당 주에서도 민주당 주지사가 재선을 쉽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니까요. 호부호용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따지면 내년 재선에 대한 전략이 좀 보여요. 이제 낙태. 바이든 이름만 안 쓰는 경제 성장 자랑 그러면서 이렇게 전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표시해주고 있네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일요일에 나온 거거든요. 3일 후에 미국에서 지방선거 몇 개 주에서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한국하고 달리 미국은 지방선거는 주마다 스케줄이 달라가지고 한국처럼 한꺼번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는 민주당이 되게 우세를 보였거든요. 버지니아, 켄터키, 오하이오 같은 데서는 되게 좋은 성적을 올려가지고 민주당은 그 계기로 좀 붕 떠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했지만 마치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분위기가 확연히 갈렸던 것처럼 미국도 지방선거가 그런 전체 정치 풍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군요. 그럼요. 지금 작년에 저희 중간선거 이후로 몇 주 전에 한 지방선거가 그래도 내년 대선에 판세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선거여가지고 두 당한테는 되게 중요한 선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좀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버지니아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요. 버지니아라는 주는 워싱턴 수도권에 있는 주고 주지사는 공화당이지만 이번 선거로 인해서 주의회, 상하원은 민주당이 완전히 싹쓸이 해가지고 좀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사실 낙태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낙태라는 건 미국에서는 공화당은 금지, 민주당은 허용하는데 몇 년 전선부터 작년 중간선거부터 민주당한테 되게 유리한 이슈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여론조사마다 이상하게 공화당이 이길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따져보면 민주당이 선거마다 이기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도 뭐 비슷하게? 오하이오주는 이번 지방선거에 인해서 공화당 주치고는 처음으로 주 헌법을 바꾸면서 낙태 보장을 해준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와요. 많이 몰려. 공화당 주인데도 민주당, 공화당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많이 투표를 했어요. 낙태 이슈가 유권자들을 민주당 지지 쪽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불리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제3 후보가 실제로 나오면 또 이 판도가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케네디 후보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케네디 후보는 그나마 무시 못하는 후보이거든요. 우선 러버 케네디 전 법무장관 상원의원의 아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코로나 때 좀 이름을 날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JFK,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가 되는 거죠? 코로나 때 러버 케네디 후보가 이름을 날린 이유 중 하나가 그분은 백신 맞는 거에 반대 운동의 리더였습니다. 코로나 때 백신 맞는 데서 반대하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뭐 의회에 있을 때만 해도 그분은 사실 그 전신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아나키. 아이에게 약을 주지 말자. 그러니까 애들한테 백신을 맞추면 안 된다는 그 그룹의 리더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저절로 코로나 때는 백신 반대 리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미국판 아나키의 리더였습니다. 러버 케네디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인기가 계속 올라가면서 신기하게 여론조사들을 따져보면 그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3파전으로 하면 14 아니면 16%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케네디가 신기하게. 민주당 기적의 아들인데도 공화당에서 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표를 더 많이 뺏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론조사 두 개를 받는데 14, 16을 받고 있고 바이든이 이기게 돼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3후보 중에 맨친이 있을 수 있고 또 노레이블이라고 무소속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약간 당으로 일부 주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노레이블 쪽에서 누군가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웨스포지니아의 주어맨천 상원의원도 대표적으로 지금 이름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 책을 내는 리스 체인이 체인이 부통령의 딸 하원의원이었던 딸도 지금 조금 그런 쪽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로. 제3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힘든 게 녹색당에서도 후보가 나오거든요. 질스타인이라고 12년하고 16년에 후보로 나온 사람이 다시 또 8년 만에 다시 재도전하는데 우선 제3후보라는 거는 미 대선 구조에서 힘든 거는 보통 15%에 도달하지 않으면 토론회도 참여 못해요. 대통령 토론회. 보통은 15 정도 되는데 캐네디는 지금 되고 있거든요. 13, 16이면 어느 정도 대선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여론조사도 없고 후보 출마하지도 않은 맨칭 같은 사람은 출마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이게 3파전이 4파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케네디 전 의원이 인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에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백신을 꺼리고 그런 사람에게 표를 몰아줄 만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미국은 보통 프라이버시죠. 미국 사람들한테 특별히 저희 선거 앞두고 제일 중요한 이슈는 공화당은 총기고 미국은 낙태고 보통 낙태하고 총기는 프라이버시하고 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자기 결정권이다 이거죠. 자기 결정권인데 왜 너는 한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프라이버시하고 되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백신 맞기 싫은데 왜 억지로 맞으라고 하냐 근데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케네디 같은 정치인한테 마음을 준다 이런 얘긴가요. 그렇죠. 그런데 케네디 후보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베이스긴 한데 공화당 표를 더 많이 흡수해서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가 만약에 정식 후보로 확정될 경우. 이 케네디가 자기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지기가 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돌아오는 1월에 아이오와 코커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미국 대선이라면 단어일 텐데.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의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선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경선의 시작이잖아요. 여론조사만 보다가 이제는 아이오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아이오는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경선은 지금 누가 2위가 누가 될지에 따라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쳐봤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은 공화당 지금 토론 지금 3개를 총 3개를 했고 아이오와 전에는 총 6개를 할 거거든요. 3개 더 해야 되는데 지금 2인자 자리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공화당 토론을 지켜보면서 좀 트럼프가 참여하지 않는 토론이었잖아요. 지금 3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권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언더카드였을 것 같은 거예요. 메인 이벤트가 아니고 그 메인 이벤트 전에 2시간 정도 하는 시합들이 언더카드거든요. 언더카드를 보는 거였고 트럼프 쪽에서는 어느 측근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정 생존자. 드라마 같다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죽으면은 이 경선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느 정도 토론을 통해서 헤일리 주지사 대사가 좀 급부상했거든요. 그리고 디센티스. 플로이더 주지사는 조금 추락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2인자라는 자리는 사실 빨리 이걸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다들 빨리 대선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죠. 왜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팀 스컷의 상원의원이 나는 포기하겠다 하면서 나왔는데 저절로 트럼프, 디센티스, 헤일리가 그 사람 지지자들한테 가고 그 사람을 정치 자금 지원해 준 사람들 다 자기 모시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빠져나갈수록 빨리 그런 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정치 자금, 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은 한 그냥 트럼프는 그냥 계속 그 리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공화당은 지금 판이 살아서 돌아가니까 어쨌든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데 1차 토론회 끝나고는 미백, 라마스와미 후보가 검색어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3차 토론회쯤 되니까 또 관심이 좀 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라마스와미 후보는 바이오텍 CEO 출신이고 되게 젊은, 40도 안 된 젊은 후본데 1차 토론 전만 해도 거의 7% 가까이 받는 그런 후보였는데 다들 그 사람이 급부상하는 걸 보고 1차 토론부터 공격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격에 좀 효과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라마스와미는 좀 별나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그런 외교 정책에 대한 집중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 헤일리 같은 후보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미국은 저절로 당연히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는 분위기고 라마스와미는 혼자서 지원해주면 이스라엘에 미국이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어서 그걸로 거의 녹아웃, 케이오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센틴스는 원래 약간 2위 느낌이 있었고 헤일리 후보는 한 자릿수였다가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트럼프 때는 UN대사 했지만 그전에는 그분이 사우스캐로너의 주지사였다는 건 많은 사람이 모르거든요. 그런데 주지사였고 되게 인기가 많았고 되게 보수 정책을 많이 밀어준 사람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시 알게 되는 사실이고 그리고 디센틴스는 공화당의 대표적인 토론 코치를 도입했는데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일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하고 남편은 지금 사우스캐로너의 방위권 아프리카에 파병돼 있는 상태여서 좋아할 조건들을 많이 갖췄네요. 너무 공화당 내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민주당은 토론회를 아예 안 하는 건가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보통은 안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근데 하고 싶은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제 뭐 토론도 하고 싶고 자기 얼굴도 알리고 싶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캐너디였죠. 민주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토론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탈당하면서 이제 인디펜던트로 이제 3자 후보로 나타난 거죠. 민주당 경선에서는 아무리 인정을 안 해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양당 모두 지금의 예상처럼 바이든 대 트럼프 재대결이 성사가 될 경우 또 TV토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바이든 후보 같은 사람은 되도록 안 나가려고 하고 싶어 할 거고 그 연세 90분 또 2시간 동안 토론하는 건 좀 무리잖아요. 그 대신 트럼프는 너무 이게 토론마다 바이든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경선 때 참여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쌓인 게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겠는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경선 끝나고 공화당 후보가 되면은 토론회에 무조건 나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되도록이면 또 많이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래저래 억울하겠어요? 뭐 경제도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평가도 뭐 그렇다 그러고 또 어쨌든 트럼프하고 무조건 차이 안 나는데 사실 고령화 이슈가 어쨌든 트럼프도 있습니다마는 본인한테 더 악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지금 제3 후보자들끼리 다 합치면은 뭐 케네디는 내년 1월 뭐 녹색당의 지오 스테인 어 저기 트럼프 바이든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사람은 다 70이 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좀 심각한 문제죠. 후보들이 다 70이 넘은 상태거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4명 중에 2명이 인도계예요. 리케일이랑 라마썸이랑 미국 전개에서 인도계가 실제로 이렇게 약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 둘이 좀 독특한 건가요? 지난 20년 동안 인도계 후보들이 잘 풀리고 있는 상태죠. 옛날에는 한국에서도 좀 유대인들이 왜 정치에서 성공했는지 좀 많이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한국에서는 유대인을 많이 관찰했는데 그 사이에 인도계가 급부상한 거죠. 왜냐하면 우선 숫자가 많고 그리고 또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고 그리고 출마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인도계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는 실리콘밸리 의사 뭐 많지 않은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 자금을 이제 천천히 처음에는 좀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되게 쉽게 정치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인도계 사람들한테는. 이제 미국은 땡스기빙 시즌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즌인데 그 얘기는 미국 대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정치판은 오늘도 착착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도 미국 정치 1타 강사 폴공 선임 연구원과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는 지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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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